안녕하십니까 태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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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킹팅탱 미디 머리카락 아니 머리카락 머리 머리카락 놀아볼 거예요. 지금도 시작해볼까요. 고고고 구독해주세요. 빵빵 구독해주세요. 빵빵. 그럼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.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볼까요. 이것들은 만들풀러. 이거는 또 만들풀러. 요거는 흰 하얀 블록. 박기기는 막대기. 이것도 블록. 요거는 닦고 내야지. 이야 미소아. 이야 이야. 요거 뭘까요. 박해. 굴러굴러굴러가요. 요거는 눈. 눈이에요. 눈. 눈이 이렇게 커요. 저는. 눈이 이렇게 커요. 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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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열. 블록. 아이야. 사다리야. 사다리. 같은 블록이 있네요. 박기기 재료. 살면서.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거래요. 봐봐요. 이렇게. 여러분. 여보 여보.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요. 이렇게 또 살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. 짜잔. 박기. 고치는. 박기기 때 하는. 재료가 들어있습니다. 키포드를 좋아하시나요. 아니면. 여러분은. 자전거를 좋아해요. 자전거를 좋아해요. 자전거를 좋아한다고요. 그러면. 자전거를. 타보면. 자전거라고. 자전거하고. 애기들. 애기들. 자전거를 타야 돼요. 애기들은 키포드를. 탈 수도 없고. 그 다음. 자전거는. 그 애기 의자가 있는 걸. 사야 돼요. 그럼. 지금부터. 조립을 해볼까요. 저는. 키포드를 한번. 만들어 볼게요. 먼저. 블록을. 해주고. 짜잔. 하얀. 우유랍죠. 하얀. 우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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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를 가운데다 놔야 얘도 가운데 얘도 가운데 간단하죠? 요게 나사에요 자 요것도 이렇게 꽉 껴줍니다 자 뭘 차리고 칩시다 차리고 칩시 좀 뻑뻑해 오 다 됐어요 다 들어간거에요 요게? 돌리고 돌리고 뚜렁뚜렁뚜렁 아 아야 맞았어 아파요 요거를 보호해주세요 고마워요 친구들 마음을 받으니까 안아파요 호 단단하군요 고치자 고치자 돌리고 돌리고 배이나 됐다 빙글빙글빙글 빙글빙.. 자, 고장나나? 안고장나나? 든든하나? 더 더 더 추워 든든하구나! 자, 바퀴를 한번 껴볼까요? 자, 얍! 얍! 자, 안주 넣을게 자! 어? 있는 건가? 아이고 든든! 새가 만든 킥보드 완성! 어? 요거는 직접 만들어서 탈 수 있어요!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모든 다 만들 수 있답니다! 그러면 새가 만든 킥보드를 한번 타러 가볼까요? 킥보드 완성! 타볼까요? 토마토 루킴 쟈 와! 여러분, 이거 다 해! 킥보드가 더 빨라요 왜냐하면 킥보드를 타면 철툴 빨라니까요 철툴 빨라 넑 저번 cours 몇 해치고 히네틱 키포토를 타왔어요 여러분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나중엔 더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놀아볼게요 아 돌아올게요 안녕 지금 빨리 타고 가야지 구독해주세요 빵빵